추억을 쌓는 행복을 쌓는 걷기 대회이기 때문에 빨리 출발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뭔가 유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추억 그리고 즐거운 추억 단풍과 함께 쌓아보기 위해서는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오늘 김천 부항댐과 상도봉을 쭉 한번 둘러보시면서 행복하게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명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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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 해불발이 갑니다 여기서